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동서화합의 상징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20여 년 만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호남과 영남의 시도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네, 지난 4월에서는 검토 안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갔어요. 정말 광주와 대구의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뤄낸 성과인데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발표에서는요. 말씀처럼 달빛 내륙철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손을 맞잡았는데요. 먼저 이용석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했고요. 또 달빛 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주, 대구 국회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호남과 영남의 각 시도의회, 시민단체, 언론들도 각자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또 동서화합이라는 목표가 벌써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영호남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단합된 대응을 했던 것이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이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다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그리고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대구가 1시간 조금 넘으면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라남도의 지난해 귀농, 귀어, 귀촌 가구가 3만 3천여 가구, 그리고 4만 1,800여 명을 넘어서서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남의 귀농 가구는 2,300여 가구 3,100여 명, 귀어 302가구 387명, 귀촌이 3만 3백여 가구 3만 8천여 명입니다. 전국 대비 귀농 가구는 18.8%, 귀어 가구는 3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만큼 전남이 정말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라는 말이겠죠. 더 반가운 소식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처럼 귀농어촌 가구 중에서 30대 이하가 1만 8,200명을 넘어서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우리 청정 전남에서 친환경 농업, 스마트 농업 등의 경쟁력을 발견하고 귀농어촌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도 이제 귀농이라든가 귀촌, 귀어를 할 수 있게 전라남도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의 귀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지만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서 3박 4일, 일주일, 보름 등 때때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캠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전라남도 관계자는 귀농어촌 가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창업자금은 3억 원,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 대출 지원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천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이 잘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궐준 뉴스는요? 지난해 8월 집중호로 섬진강이 범람하며 특히 구례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장마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례군이 피해 시설들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피해 시설들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주민들과 구례군은 영산강 홍수 통제소에서 댐 방류랑 조절을 실패를 하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제소 측은 올해 섬진강 댐의 수위를 7월 말까지는 188m로 유지를 하고 8월부터는 수위를 194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수위가 193.4m였습니다. 당연히 댐의 홍수 조절 용량도 늘어나겠죠. 지난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약 1억 1,400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약 7,700만 톤을 늘려서 1억 9천만 톤을 넘겨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정말 주민들의 주거 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기반 시설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각종 복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이 구례군 소재, 도로, 가옥, 상가, 농경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각종 도로나 공원, 사회 기반 시설은 복구 사업들이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주거 시설 보상 문제에서 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수로 완파된 집이 37동, 반파가 5동인데 완파 가구에 약 2천만 원, 반파에는 천여만 원의 보상금만 지원이 돼서 이재민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내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집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붕 위로 대피했던 그 소 사진 기억하시죠?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마리당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하는 소들을 잃었는데 보상 금액은 마리당 80만 원으로 실제 피해 금액의 10분의 1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현장을 모르고 정말 탁상행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유영기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